방송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온 에비스 좀 계속 갑시다 안타깝게도 이 게임 영어로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에는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뭐 아이템, 디스크립션 그런 거 영어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어느정도 해석하려고 할 거예요 그냥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면 포크를 어떤 효과인지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가 업그레이드 할까요? 여기로 총알이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음... 아! 점프? 더블잠프? 더블잠프? 받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오! 이건 나쁘지 않은데? 보통 아이템이 나올 때 어떤 아이템인지 어떤 아이템인지 알게 돼요 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템 사용해야 어떤 아이템인지 알게 돼요 death is the only way out 나아가는 길 조금밖에 없네 나이스 더블잠프 오 바로 10시 발랐어요 10시 필요해요 10시 항상 좀 부착해요 감사합니다 돈 기능을 일단 여기로 기회사 가죠 인종 위험해요 아 아 지금 그 단어 비버스 부패하다? 네 기 란 아 잠만요 확인 해야 돼요 아 부파하다. 기회랑 부파하다. 계속 갑시다. 여기 올라. 거기로. 이쪽으로. 수류탄. 그거 필요해요. 아잇. 저 체스트. 오. 궁금하다. 그럼 그 아이템 룸바. 찾으면 좋겠어요. 으악! 오케이. 돈? 아이템 룸 어디 있을까? 아 여기는 비밀방. 이래요. 오. 아 왜 이렇게. 적들이 많아요. 으악! 끝이 없네. 으악! 이것마다. 어어. 나이스. 이게 뭐야. 게스? 게스마스크? 오케이. 음. 어. 뚝. 종아리. 나오는. 확률이 있어요. 이거. 바꾸면 그. 초록색. 아이고. 으악! 맞았어. 뻔했어요. 으악! 아. 어떻게? 으아아아. 무발. 실패. 열려주세요. 열려주세요. 나. 나. 아. 와. 버스방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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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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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다. 폴리스 배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 총알 좋아. 오케이. 나이스. 근데 우리 아직. 아. 그 하트를 좀. 맞고. 그리고. 비밀 방이 어디 있는지. 네. 여기도. 사온 방.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파티 감사합니다. 예. 먼저. 여기. 아. 아. 나이스. 이게 뭐예요? 파티 빠빠. 자리 아이고. eigen NOW. 구축성 이이션 아. 치 إ nope. céu. 바쁘지 않아요. deck. 응. 여기로. 갑시다. 전 lange이 something. 를 파티 dozens 거기 열쇠 있어요 열쇠는 수류탄 보다 중요해요 여기네 아이템방 이게 뭐요 USB 스틱 해킹 툴 아 앞으로 열쇠를 필요 없어요 99개 열쇠를 받았어요 지금은 수류탄 더 중요해요 이거는 가게요 나이스 아까 전에 무슨 체스가 있었죠 아 그거 열어봅시다 어디 있을까 가장 왼쪽에 네 거기 있었다 다른 레벨로 갑시다 오케 왼쪽으로 오우 작2 예는 수류탄 던져요 팝콘 팝콘 어디에요? 충알이 파괴되요 충알을 파괴 주는 효과에요 아 이거 봐요 와 맛있다 일단 올라갑시다 이 아이템 별로에요 오케이 지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저 공이 충알을 방어하고 있어요 근데 제 충알도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쏠 때 어 뭐야 뭐였어 아 아 내 친구에요 얘는 그 술을 다 던지고 있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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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불구팔 실패 오 트럼프 ㅎㅎ 트럼프 뭐에요? 그래버? 아 얘는 그냥 돈을 훔치고 있어요 아이고 가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단 아 아 아 여기로 아 여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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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템으로 날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아 아 위험하다 아 오케이 제가 진짜 위험해요 아 아 아 아 크리스트 부쩍 뭐야? 아이템 방향이 어디야? 아 그냥 방향으로 갑시다 Kim이 God of Idols 아 아 잘 됐다 에 이게 뭐야 페퍼 수 하트 추가 헬스 추가 여느 때처럼 와 와 와 와 없어 올라갑시다 하트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고 와 각으로 갈까 아 크리스탈 충분히 없네 여기 올라가자 버스방 들어가기 전에 와 와 와 뭐야 아이고 저는 와 지금 무기 좀 별로예요 와 이거 주세요 아트표를 해 와 이게 뭐야 Seed of stone 아하 저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디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캐어스 저것도 돈 많이 받아요 아 조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와 돈 엄청 많이 있네 가게 들어야겠네요 하트 감사합니다 아이템 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에요 아 점프 추가 음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아 여기 아직 반갑습니다 수류탄 수류탄 한 번에 가게 가게 가자 이게 뭐야 둘 다 사자 하트키 아 열쇠 없으면 하트 반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사자 이거 사자 돈이 많아요 아 아 무슨 효과인지 몰라요 이제 사용해봅시다 무슨 방으로 charlie go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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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 레벨 4 이번에는 버스를 좀 잡자 alten 방 먼저 이게 뭐야 트래블러 점프슈가? 추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오케이 이런 거 대신 점점 데미지 추가 해 주는 블루 닥터 얘는 하트를 수집하고 저한테는 shield 주는 거에요 블루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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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아이템이 될 효과가 있어요 여기 이거봐 무슨 아이템이었어? 이거였어? 네 이 아이템 플랫폼 만들어요 콜 재밌어요 아 아 그래버 아 또 트럼프? 이건 돈을 잡는 거에요 근데 이 이게 무슨 아이템이에요? 아 적들이 이 아이템 닿으면 데미지 받아요 어 가게 아니 이건 서운 방이에요 네 들어가자 아 바로 내 앞에 있었어 완전 학살이에요 이게 뭐야? 아 슈퍼 로고 어 무기 업그레이드 하고 점프를 더 높이고 이동은 더 빠르고 와 스무cer kang赤 스트로이 cią 감사합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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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트 필요합니다 위험하다 힐리언 베이비 얜 더 저절로 저한테 서고 있어요 맛있다 한 번 더 돈이 충분히 있어요 나이스 힐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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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들어갈까? 가게 들어가죠 힐리언 어 이건 뭐야 사이버그 힐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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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힐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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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디밉긴 하지만 그 폭탄 때문에 아마 좀 위험해요 전 이 대신 그냥 그 스트로이키에서 갖기때문에 컨트롤 좀 더 오 열쇠, 인프넷 키 아 지금 아이템 안 면 문 열려고 열쇠를 필요 없어요 아 부발 실패 트럼프 계속 돈 먹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 여기 들어가자 놔! 응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버스 버스방으로 블록 가하드 비닷컨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외모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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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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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여 외퇴 묵기 업그레이드 도발리 소스위스 나이스 나 시일드 맞게 스포 시일드 아 아이고 잭2 수리턴 던져요 아 카어샤 에이 나이스 오우 프리즈, 그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저 친구 적을... 냉동하다? 얼어요? 얼어주세요? 동결? 아! 오, 지비. 조심해야 돼. 피터. 하트를 잡는 거에요. 저는 하트 필요해요. 지금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모래 falta. 참배. delivers contro기 Uranus스 진 수 아이템 아직 많이 모르지만 저 아이템 몇 번 받아서 비올려야 아 여기 버스방인가? 조심조심조심 아쉽다 압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게 뭐요? 하트판만 남았을 때 날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뭐요? 중알이 중알 몇 개로 나누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로 합시다 중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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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알습니다 아 아 이후에 우리 우리 아까 아 아 또 이 퍼크 아이고 또 조심해야되요 아 올라갑시다 아 뭐야 패슨저 아 또 이런거 에 그냥 한번 해봅시다 와 와 와 와 와 와 아 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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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별새로 차라리 아이템 아이템 문 열어요 오 오 오 오 요마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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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볼것이 많아 아아 아이 끝이 없다 이거 봐 비밀방울 아 아 열쇠 안사용했어 그냥 버스방으로 가자 가자 지금 몇시에요? 오케이 아직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싸움당 네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네 저 아이템 저 아이템 폭탄 아이템 너무 위험해요 폭탄 아이템 너무 위험해요 폭탄 아이템 너무 위험해요 오케이 오케이 왜 안맞아 아이고 감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흫돈 나? 나? 그거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잘하자 근데 아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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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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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알 추가랑 데메지... 사거리... 네, 아니 사거리 아니지. 웹퀸... 데메지... 어... 높여주는... 벗겨. 종알이 맞아요? 불렛? 다른 단어가 있을까? 종알... 종탄... 아니... 그거는 목이 들어있는거죠? 나올 때 어떻게 불러요? 어... 샷? 왜 이렇게... 발사? 발사 추가? 인가?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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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이 법 시다 하 아 아 간파우더 플라트 수류탄 받을 때마다 수류탄 추가 오케이 네 지금 세게 있어요 보스 방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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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으로 잡았어 파워 다이아몬드 아 음 무기 압그레이더 데미지도 높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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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늘 필요할 수 있어. 필요해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더 많이 넣어. 헐... 2.5 스크빈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종료야 뭐 할까, 플레이어 2레디 어, 끊임없이 저걸 맞을 때 무기의 데미지 높여져 벗어당, 거드옵간스, 그건 좀 위험해 보여요 뭐랄까, 플레이어 2레디 쇼이 아이템이네요 어 웹은 업그레이드랑 점프 더 높아요 나 전 그쪽 별로 안좋아해요 그냥 갑자기 바로 앞에서 나타나서 데미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굿 돈 받을때마다 열쇠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굿 굿 굿 굿 굿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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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 효과 없었는데 이상하다 음... 음... 아... 아 응... . . . . . . . . . 아...댐지벌써 저 친구가 그냥 적한테 쏘고있어요 적한테 공격하자 공격하다 그거? 공격하다 맞죠 공격 Yin 사격? 발쌤? 발쌤? 사격? 네 사격하다 친구가 저한 적들을 사격해요 이 친구는 발사 아니요 사격 방어 방어해요 아이고 이거 좀 아이고 그냥 버스 죽기잖아 그냥 버스 God of Song God of Screens 지금 아마 죽을 것 같아요 네 오 컨트롤러 배터리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오케이 다음에 봐요 조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바이바이 오 어찌 오 어 라고 하나도 고 감사합니다.